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주하합니다! 인주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같이 나가볼까? 왜? 나 오빠랑 산책할건데? 그럼 나 혼자 갔다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이팅! 잘 잤어? 응? 잘 잤어, 강아지? 어휴, 내 강아지예요! 잘 잤어! 어휴, 내 강아지예요! 잘 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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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테리랑 아침부터 해안공원을 가볼건데 지금 저희 사는 동네 근처에 해안공원이 되게 넓게 조성이 됐거든요 거기를 저번에 밤에 가봤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강아지랑도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테리 데리고 가보려구요 지금 시간은 12시이긴 한데 조금 덥긴 덥겠지만 나중에는 사람들 되게 많아질 것 같아서 테리가 오히려 편하게 걷기엔 조금 더워도 지금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잡이에서 춤덕언니한테 산 물텀이랑 그리고 테리 사진 찍어줘요 비눗방울? 비눗방울도 챙길거고 이번에 이벤트 당첨이 돼가지고 엄청 귀여운 옷을 받았거든요 보여요? 위드키키라는 곳에서 이렇게 귀여운 옷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입혀서 예쁘게 사진도 찍어서 올려구요 그리고 자키랑 입술 요새는 거의 입술만 바르고 화장도 안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비눗방울도 챙기고 그리고 이 카메라도 챙기고 테리 줄 물통 엄청 시원하게 냉수로 담아서 가려구요 담아서 물도 챙기고 옷이 하늘색이라서 목줄도 이렇게 깔맞춤으로 해서 가려구요 테리 어딥자 일로와 테리로 옳지 테리도 이제 옷 입으면 나가는 걸 알아가지고 옷을 입는 걸 싫어하긴 하는데 걔도 꽤나 잘 입어요 손 옳지 반 손 한쪽 하면 이제 반대쪽 손도 살짝 들어서 해줘요 아유 예뻐라 테리 아유 예뻐라 우리 테리 핀덕 보자가니까 필질도 하고 예쁘게 핀덕 꽂고 하자 옳지 너무 잘한다 테리 이거 서니까 이렇게 파 귀여워 테리야 일로와 목줄 하자 어떡해 머리가 선다 야 이거 빼야되나 테리 소풍 이상한데 빼자 비는 빼자 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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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준비 테리 혜리 앉아 혜리 앉아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가보자! 안 가봐? 이리 가보자! 가자! 가자 가자! 가봐! 가봐! 간가? 가보자! 안녕! 안녕! 이리 가는데? 동네! 이리 가는데? 오이! 오이! 따라오지 말래! 이리 가자! 이곳이 조금 더 좋아해! 테리 앉아? 옳지 테리 물 줄까? 물 줄까? 물 안 먹어? 테리 물 먹고 싶으면 물 줄까? 이렇게 하면 점점 열심히 쳐다보거든요 테리 안 먹고 싶은 등이라 못 들은 척하면서 못 들은 척 하더라구요 테리 물 줄까? 나 좀 안 쳐다보죠 테리 물 줄까? 테리 물 조금 테리 물 정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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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간다. 나 없을 거면 좋겠는데. 앉아. 앉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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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너무 좋아서 지금 주체를 못한다. 옳지. 혀빠도 어디까지 내려온 거야? 야, 그거 닮았다. 라이언킹의 조그마한 족제비인가 미역캣인가? 혀 내미는 기네이꺼. 팀바 얘기하는 거 아니야? 티모니가 팀바. 마른이가 팀바야? 티모니 그거. 그거 닮았다. 라이언킹 많은지 모르겠지만 닮았다. 압두리아, 기다려. 테리 불러봐. 테리 불러봐. 테리? 입마? 테리 입마. 테리. 칠탕 밟아. 기다려. 이게 먼저잖아, 테리야. 너무 웃겨. 진짜 어렵다. 촉촉하다, 눈가가. 웃기는 짬뽕이야. 눈이 촉촉한 게 아니라 눈 옆에가 촉촉하다. 오줌이나 그만 쏴. 오줌 싸게, 오줌 싸게. 오줌 싸게, 오줌 싸게. 기다려. 일빵. 대충 바를게. 나가라. 이모랑 여기 대충 바를게. 네. 자, 자, 자. 대충 바를게. 미끄러운 거 아이가? 어? 여기 매트 있어도 괜찮다. 근데 이게 약간 쫀득쫀득한? 그런 거라서 괜찮다. 됐다. 자, 빗질 한번 하고 가자. 빗질 봐. 머리 봐. 그냥 털이 길어가지고. 일본 만화 주인공 같다. 머리 봐. 진짜 멋있게 줄까? 아, 진짜 멋있는 이거지? 뒤틀 빼고. 테리? 테리? 인마? 멋있지? 바보같다. 나갔어. 이렇게, 이렇게 이모한테 한번 보여줘. 김무스. 그래. 됐다. 테리, 테리. 인마한테 가. 인마한테 가. 테리. 아니, 그냥 봐. 하하하하. 아이야. 이렇게 놀아주니 좋아하지? 이렇게 놀아주니 좋아하지? 이렇게 놀아주니 좋아하지? 20개. 힘드니까. 방금 반은 아니에요. 아는 척은 해준다 이거. 테리 총상 시켜봐. 테리 총상? 안 들어. 테리 총상? 테리 총상? 테리 총상? 테리 총상? 테리 총상? 안 해. 이제 누가 장끼를 부리는 걸까? 아, 쏘는 테리의 진정한 생일이 왔다. 니가 왔네. 어, 여기 그 장면 아닌가? 이렇게 찍으면 딱 그때 그 장면 아닌가? 가만히 있어. 트리, 트리, 옳지. 노! 예스, 예스, 예스! 아, 진짜 찍어 갈래. 할 만큼 했나? 아, 개냄새. 항구 남기에서 팍! 아우, 개냄새. 냄새가 나.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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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아파, 아파. 어, 이게 뭐야? 아, 힘들어.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어, 뭐? 물 먹었으니까 이제. 야, 침 리필 됐어. 침 리필이가 미쳤다. 으음, 그랬어, 그랬어. 테리. 테리. 근데 난 거기, 난 여기. 테리! 올라가! 테리, 올라가! 이제 뭐 안 해, 이제. 뭐 이렇게 잡으면 조금 안 돌린다. 발이 튀어주라. 아니면 뭐, 일로 아니면 뭐, 내려가고, 냄새. 근데 이거 이렇게 왜 내려갔을까봐, 쟤. 침 뱉지 말아. 조심해라, 잘못하면 테리가 입천장에 핥는다. 이 입천장. 싫어, 싫어. 가랑이 앉으려고, 이게. 가랑이 앉으라고. 이게, 누나 이모 팔을 물어. 이모 팔을 물은 못 뗀 강아지야. 안 하는 게 아니라, 입에 넣어도 뺐다는 거 좋아해. 야, 아니 뭐, 앉을 거야. 땅고, 가만히 있어. 저러고. 힘들다. 장제야, 치킨 먹고 테리 파티하자. 강아지 마들렌 있으니까 초코 자서 후 해 주자. 그래. 응? 테리야, 다를 게 없네. 어? 테리야, 다를 게 없네. 네. 네. 진짜 너 너무 좋아. 나 왜 이렇게 좋아하지? 난 뭘요. 그게 의문이다. 인기가 너무 많은 것도 죄일까? 쓰는데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인기가 많아서 큰일까. 집에서 숙소가 나만 찾아먹는데. 야, 야. 올라가. 테리. 테리 이모 치킨 줘. 올라가. 옳지. 앉아. 테리 이모 치킨 어딨어? 테리 충성. 테리 충성. 테리 충성. 충성. 테리 충성. 옳지. 테리 충성. 옳지. 테리 충성. 테리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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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아이, 예뻐. 콕카인 노래 부르는 거야? 1년 축하합니다. 1년 축하합니다. 1년을 축하합니다. 1년 축하합니다. 1년 축하합니다. 진짜 귀엽다, поним hurricanes. 옳지. 옳지 맛있지. 이게 알던 맛인 맛이 무섭지 근데 왜 도망갔어 알티оты 다 mask 개미사님 어떡해 été일이 집에 개미다 개미 응 하지개미 알티app 아 이거 뭐가 좋나요? 황태, 황태랑 야채 같은 거 들어 넣어 맛있쇼? 아 이건 야채인데 야채도 엄청 잘 먹어요 황태는 저거고 이 노란 거? 봉쇠이 황태야? 아니 이거 위에 그냥 키워 먹을 거야 이건 황태 맛이야 그냥 먹어볼래? 봉쇠이 황태 맛이라고 상상한 거거든 아니 저거 자체가 황태야 테리? 충성? 테리 충성? 옳지 아니야 그거 벗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아 진짜 모르겠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먹었어요 기다려 테리 여기 여기 아이 맛있어 그만 먹여 됐다 우리 테리 축하해 축하해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은 아니지만 여행이 하나 축하해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테리 머리 왜 이래 흠 생일 축하해 예의 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